이정도만 해도 뭐 해 놓고 싶어요 저거 하고 요거까지 해 보실 수 있으세요 요거까지? 요거 타는거에요 여기까지 아 다 하셨구나 요거 이제 요거 다 하면 되요 그전에 이제 이게 들어가고 네 그거까지 해 붙여버리세요 네 이게 들어가야 되네 또 들어가야 되네 라디에이터 하니까 네 요거 딱 끝내버리시죠 거기까지 하셨습니다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이제 2.8로 간대요 어차피 요거니까 배선이니까 검정색으로만 단색으로 해드대요 요런 포인트는 그냥 붙이려만 하셔도 되거든요 28버선 나왔죠? 업그레이드 하는데 오늘 그거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렇게 몰라 해놓은 것 같은데 시간도 충분한 건 없죠 오 멋있다 신고가 신고가 신고